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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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들 맛있게 좋네 뭣도 그려? 그렇게 말하지 말아! 우리 조금 있으면 남성들 다 미국서 돌아오고 어디서 돌아오고 다 조화가 이루어져야 전화를 해봐야죠 원래 8월 중순이면 한 15일쯤에 오시는 거 아닌가? 15일 넘겨서 오지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에 오시게 될 거야 명인명창 시작! 명인명창 풍류랑과 풍류랑과 가진 호사시켜 가진 호사시켜 교군 태워 앞세우고 교군 태워 앞세우고 앞세우고 일등 세악수 통영앗 일등 세악수 통영앗 일등 세악수 통영앗 반장말을 태워 잘한다 발또풍류나마 성세도 있고 발또풍류나마 성세도 있고 발또풍류나마 성세도 있고 아는 말이 뭣도 알고 간드러가진 풍류나마 간드러진 풍류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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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렴 명모두 모아 갓기 찬아 뱅찬 장만 호요 갓기 찬아 뱅찬 장만 호요 갓기 찬아 갓기 찬아 갓기 찬아 장만 호요 장만 호요 팔도강 산홀 구경 갈 째 팔도강 산홀 구경 갈 그렇지 팔도강 산홀 구경 갈 구경 갈 째 팔도강 산홀 구경 갈 째 경상 또 태백산 경상 또 태백산 경상 도 태백산 도 경상 도 태백산 수정씨 하나만 맞고 다 틀려버리네 아홉 번째가 도가 나와야 쓴 단계로 경상 경상 태백산 경상 도 태백산 낙동강 일 롱 창 을 구경 атов 지리산은 전라도 지리산은 섬진강을 구경하고 섬진강을 구경하고 황해도 구월음 충천 후헝도 계룡산 충천 충천 후헝도 계룡산 충천 후헝도 계룡산 충천 충천 후헝도 계룡산 백마강을 구경하고 백마강을 구경하고 그렇지 황해도 구월 사는 황해도 구월 사는 황해도 구월 홍진수 오고구를 구경하고 홍진수 오고구를 구경하고 홍진수 그렇지 명안도 천부 고고고굴산 명안도 천부 고고고굴산 전북의 울산 전북의 울산 대동강을 구경하고 대동강을 구경하고 밤경도 백두산은 밤경도 백두산은 만강을 구경하고 만강을 구경하고 어디까지 했어요? 안 배우고 있어요? 어디서부터 안 배웠어요? 유진님? 팔도강산 구경 갈 때까지 팔도강산을 경상도 백두산 경상도 부터 배우면 해야 되네요 알겠습니다 경상도 태백산 경상도 태백산 어쩐지 아까 그래서 서툴렀구나 아니 우선 이것까지 하고 앞에서부터 다시 해줄게 경상도 태백산 경상도 태백산 경상도 태백산 전라도 전라도 지리 산은 전라도 소지리 산은 서험진강을 서험진강을 구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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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 충청 흥헝 독해룡산 충청 흥헝 독해룡산 충청 흥헝 독해룡산 백마강을 구경하고 백마강을 구경하고 백마강을 구경하고 황해도 구월사는 황해도 구월사는 황해도 구월사는 황해도 구월사는 동지 수고고고고고고 들구경하고 평안도 천북어구 울산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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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도가 여섯 번째 박에서 마무리돼야 돼요 이것도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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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물산, 저물산 대동강을 구경하고 대동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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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경하고 대동강을 구경하고 대동강을 구경하고 대동강을 구경하고 삼경도 백두산을 길어서 성도 백두산은 도만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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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경하고 구경하고 그렇지 명인 명창 풍류랑과 명인 명창 좋아 풍류랑과 풍류 풍류랑과 풍류랑과 그렇지 풍류랑과 풍류랑과 명인 명창 아니지 들어봐 명인 명창 풍류랑과 시작 명인 명창 풍류랑과 올라가려고 하면 하지 말고 기본음을 딱 잡으면 기본음을 잘 찾았어야 돼요 명인 명창 풍류랑과 명인 명창 좋아 풍류랑과 좋아 가진 호사 시켜 교군 태워 앞세우고 교군 태워 앞세우고 1등 새학수 통영관 1등 새학수 통영관 방패 철룡 안장말을 태우고 방패 철룡 안장말을 태우고 잘한다 발도 북류나마 발도 북류나마 성세도 있고 성세도 있고 화려헙도 있어 화려헙도 있어 알은 말이 뭣도 알고 알은 말이 뭣도 알고 뭣도 뭣도 알고 음이 안 맞아서 고쳐준 거예요 시작 알은 말이 뭣도 알고 간드러진 풍류나마 간드러진 풍류나마 좋아요 수 백명 모두 모아 수 백명 모두 모아 좋아요 박기찬아 뱅찬 장만 허요 박기찬아 뱅찬 장만 허요 박기찬아 뱅찬 장만 허요 박기찬아 뱅찬 장만 허요 그치 역시 소리 공룡 나온다 박기찬아 뱅찬 장만 허요 박기찬아 뱅찬 장만 허요 구경 갈지 구경 갈지 아홉 번째 박에서 도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잊어먹지 마세요 박기찬아 뱅찬 장만 허요 박기찬아 뱅찬 장만 허요 비아 mandates 자기소셔를 여미 번째 박기찬아 뱅찬이 전라도 지리 사는 전라도 지리 사는 섬진강을 구경하고 섬진강을 구경하고 잘한다 자 장단이 안 맞았지? 조금 빨랐어요 충체우헝도케룡산 충체우헝도케룡산 아주 이번에 참 잘했어요 백마강을 구경하고 백마강을 구경하고 황해도 구월산은 황해도 구월산은 황해도 구월산은 황해도 구월산은 황해도 구월산은 자신감이 쉬운 거에 어려운 거 잘하고 쉬운 거에 조금 약했어요 황해도 구월산은 황해도 구월산은 황해도 구월산은 황해도 구월산은 helicopter 또 6 밖에서 토가 나와야 되요 씨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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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울산 전북 울산 대동강을 구경하고 대동강을 구경하고 잘하네요. 거기까지 했죠? 좀 더 하고 넘어갑시다. 아따미 겁나 시원해서 닭살이 막 돋으네. 아따미 닭살 어렵지 평안도가 안자가 두 번 평화하 이렇게 평화하 이렇게 한 번 더 명인명창 풍유람과 명인명창 풍유람과 잘하네 가진 호사 시켜 교군 태워 앞세우고 가진 시작 가진 호사 시켜 교군 태워 앞세우고 1등 세악수 통영갓 1등 세악수 통영갓 1등 세악수 통영갓 팔도 팔도 풍유나마 성세도 고 있고 팔도 풍유나마 성세도 고 있고 끝 여러분도 눈뜨리나마 황화 관hora 하나 사는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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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의 행병 우두무와 각기차나 뱅찬창만 허여 각기차나 뱅찬창만 허여 팔도강산을 구경갈지 팔도강산을 구경갈지 경상도 태백산 경상도 태백산 낙동강을 구경하고 낙동강을 구경하고 전라도 지리산은 전라도 지리산은 서험진강을 구경하고 서험진강을 구경하고 충청 후헝도 개룡산 충청 후헝도 개룡산 백마강을 구경하고 백마강을 구경하고 황해도 구월산은 황해도 구월산은 공직인 수고를 구경하고 공직인 수고를 구경하고 공직인 수고를 구경하고 평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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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리아 마구 골산 대동강을 구경허고 대동강을 구경허고 거기까지요? 그러면 이제 거시기 이제 다른 거는 해야지. 세탈용? 화초장 해줄까? 그래. 화초장이 좋지 그래. 화초장 하고서 세탈용 그러고 흥탈용 아까 했던 거 한 번 더 다듬어 드릴게.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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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